안녕하세요. 이번에 AI 탑뉴스는 벤츄비즈의 기사로 엔터프라이즈 AI 성공의 비결입니다. 인공지능의 약속이 마침내 실현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또는 핀테크 분야의 기업들은 LLM 및 디타 형태의 기계 학습 시스템을 구현하여 워크플로우를 보완하고 더 시급하거나 가치가 높은 다른 작업을 위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핵심 질문을 무시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정을 내리는 기계가 환각에 기대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의료 분야에서 AI는 임상 결과를 예측하거나 약물을 발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모델이 궤도를 벗어나면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AI 해석 가능성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기계 학습 시스템이 내린 결정이나 예측의 추론을 이해하고 의사 결정자와 기타 관련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해당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프로세스입니다. 올바르게 수행하면 팀이 예기치 않은 동작을 감지하여 실제 피해를 입히기 전에 문제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식은 죽 먹기와는 거리가 멉니다. 먼저, AI 해석 능력이 필수인 이유를 이해하자 의료와 같은 중요한 부문이 최소한의 인간 감독으로 모델을 계속 배포함에 따라 사용 중인 시스템의 투명성과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AI 해석 가능성이 중요해졌습니다. 투명성은 인간 운영자가 ML 시스템의 기본 근거를 이해하고 편견, 정확성, 공정성 및 윤리적 지침 준수에 대해 감사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한편, 책임은 식별된 격차가 적시에 해결되도록 합니다. 부자는 AI의 결정이 광범위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자동화된 신용 점수, 의료 진단 및 자율 주행과 같은 고부담 영역에서 특히 필수적입니다. 이 외에도 AI 해석 가능성은 AI, 시스템의 신뢰와 수용을 확립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이 기계가 내린 결정의 근거를 이해하고 검증할 수 있을 때 예측과 답변을 더 신뢰할 가능성이 높아져 광범위한 수용과 채택이 이루어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설명이 있을 때 차별이나 데이터 사용에 대한 윤리 및 법적 준수 문제를 해결하기가 더 쉽다는 것입니 AI 해석 가능성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AI 해석 가능성에 명백한 이점이 있지만 현대머신 러닝 모델의 복잡성과 불투명성으로 이내 엄청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하이엔드 AI 애플리케이션은 재사용, 가능한 모듈식 기능을 활성화하고 매개변수를 활용하고 입력과 출력 사이의 관계를 학습하는 데 더 나은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해 여러 숨겨진 계층을 사용하는 DNA 심층 신경망을 사용합니다. DNA는 동일한 양의 매개변수와 데이터로 선형, 폐기 또는 특징 추출과 같은 작업에 자주 사용되는 얕은 신경망보다 더 나은 결과를 쉽게 생성합니다. 그러나 여러 계층과 수천 또는 수백만 개의 매개변수로 구성된 이 아키텍처는 DNN을 매우 불투명하게 만들어 특정 입력이 모델의 결정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대조적으로 단순한 아키텍처를 가진 얕은 네트워크는 해석이 매우 쉽습니다. 요약하면 해석 가능성과 예측 성능 사이에는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DNN과 같은 고성능 모델을 선택하면 시스템이 투명성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으며 얕은 네트워크와 같이 더 단순하고 해석 가능한 모델을 선택하면 결과의 정확도가 최고 수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표준화된 해석 기술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둘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전 세계의 연구자와 실무자에게 계속해서 어려운 과제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중간 지점을 찾기 위해 연구원들은 투명성을 우선시하는 결정 트림 및 선용 모델과 같은 규칙 기반 및 해석 가능한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은 명시적인 규칙과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제공하여 운영자가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해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급 모델의 복잡성과 표현력이 부족합니다. 대안으로 모델이 훈련된 후 결정을 설명하는 도구를 적용하는 사후 해석 가능성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LIME 로컬 해석 가능한 모델 불가지론적 설명비 SHA-PSH Play Edited Explanations와 같은 방법은 기능 중요도를 근사화하거나 로컬 설명을 생성하여 모델 동작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모델과 해석 가능성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연구원은 또한 해석 가능한 모델과 블랙박스 모델의 강점을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접근 방식을 선택하여 해석 가능성과 예측 성능 사이의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LIME 밑대리 모델과 같은 모델에 구애받지 않는 방법을 활용하여 기본 복잡한 모델의 정확성을 손상시키지 않고 설명을 제공합니다. AI 해석 가능성, 큰 가능성 앞으로 AI 해석 가능성은 계속 진화하고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를 형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발전의 핵심은 모델에 구애받지 않는 설명 가능성 기술 기본 아키텍처에 관계없이 모든 기계 학습 모델에 적용됨에 광범위한 채택과 교육 및 해석 가능성, 프로세스에 자동화해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을 통해 사용자는 광범위한 기술 전문 지식 없이도 고성능 AI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동화의 이점과 윤리적 고려 사항 및 인간의 감독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델 교육 및 해석 가능성이 더욱 자동화됨에 따라 기계 학습 전문가의 역할은 올바른 모델 선택, 온포인트 기능, 엔지니어링 구현 및 해석 가능성 통찰력을 기반으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것과 같은 다른 영역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델을 훈련하거나 해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맨츄빌의 기사로 엔터프라이즈 AI 성공의 비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